제 사치스러운 취미생활에 쓰도록 할게요 저 원래 생수밖에 안 마시는데 내일 17차 먹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방패가 낫겠지? 얘 한방이 있거든 클레드 아 블리츠야 블리츠 계신데 제 사치스러운 취미생활에 쓰러지지 않나요? 야 진짜 뭐야 이거는? 아 뭐야 이게 왜왜왜왜 여기있지 않은데? 저기요 떠먹는 요구르트 살펴먹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사치스럽게 안돼 안돼 저 감자 줘야돼요 감자 요플레 잘 먹어요 아 요플레네 떠먹는 요구르트 감자 되게 감자 진짜 강아지치고는 호화스럽고 행복하게 살고있는거같아요 아 뭐야 이거 야 플빠지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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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츠왔다 플레시로 반응했어 야 잠깐만 블리츠 취미생활 좀 늦겠는데 먹으면 안돼요? 근데 많이 안 먹었던데? 먹으면 안 되는 건가? 잘 모르겠네 먹으면 안 된다고 해야겠다 막 참외도 먹고 사과도 먹고 검자는 유제품 먹으면 안 돼요? 기생충 생긴다고? 알겠습니다 똥개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제발 오케이 잘 먹던데? 사각사각 소리나면서 너무 귀여웠어요 사각사각 하면서 형 나 무자리랑 만날 수 있어 감자 이미 시골게 다 됐어요 송찬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형 이거 먹고 있다 먹고 있다 갈게 갈게 아니 먹었다 아 도망갔어 이미? 울레드 시작인가? 울레드 시작이겠지 지금 근데 나 와드가 없어 아까 저기다 써가지고 사각사각 니달리도 탑 안오지 않을까? 아 근데 이라인은 진짜 버티고 싶지 않은데? 견제 좀 하고 싶은데? 와드 돌았다 죽이다는 게 낫겠지? 아 과일 먹다가 걸릴 정도의 그 크기로는 안 줬어요 아주 조금 줬어요 아주 조금 원래 그런 거 다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원래 사람도 아기들 원래 흡장 나는 애들이 나중에 병치를 안 하거든요 뭐야 아 정말 탑 깔 수 있다 요거 쟤 이달리에? 뭐야 쟤 이달리에 아래쪽 오케이 쟤 이거 얘 탑 한번 와볼래? 나 이거 일단 폴로 갈게 아 근데 이거 진짜 오면 바로 갱 될 거 같아 얘 앞으로 나올 때 됐거든 이거 쇼보블리 어 나왔다 나왔다 아 성교야 나 죽은 거 같다 나 플래시가 없어 쟤 노플 클레드 노플 나 바로 탈탈 면 되겠지? 아 이거는 방어를 산 다음에 충무를 사는 게 낫겠다 쟤 노플이거든? 니달리 없으면 얘 잡을만 하겠다 니달리 쓰면 약간 애매한데 어 얘 노플이야 얘? 니달리 없으면 잡는데 쟤 쟤 얘 텔 있나? 텔 있지 얘 텔 있지 이거 밀어줄까 라임? 밀어줘야 될 거 같아 같이 미는 게 나을 거 같아 근데 니달리 왔다 걔 근데 너가 이길 거 같은데? 걔 이길 거 같은데? 걔 이길 거 같은데? 너가 걔 이겨 진짜로 빨리 밀고 빼자 아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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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빠졌고 내 텔이 한 30초 빠르다 나 이거 빨라서 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음주 방송을 좀 음주 방송을 좀 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음주 방송을 좀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? 나 각오 진하거든요 한 번 해면 죽으면 안 돼? 나 각오 진하거든요? 나 6 안 돼 나 플립거든? 얘 근데 나 6 절대 안 돼 선고야? 못 잡을 거 같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짐그 진짜 못 잡아 와 야 클레드 개빡센데? 쟤 이거 한 번만 봐줄래? 니달리 보였거든? 저거 진하자 고기를 틀어 저거 진하자 저거 진하자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내가 탑이라고 이거 맞다 내가 탑이라고 이거 맞다 친구야 왜 턴을 못 봤니?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왜 턴을 못 봤니? 어? 왜? 550? 왜? 어 어디다니다 어디다 어디다 왕까 잼그 잼그 오케이 아 이거 잼그 니달리 있겠지? 니달리 뒤에 있겠지 있겠지? 진짜 있겠지? 아 나 진짜 풀킬 각인데 니달리가 있을까? 오케이 아 진짜 니달리가 있을까? 이건 진짜 밀어야 돼 이건 진짜 밀어야 돼 와 와 와 니달리 보셔야 니달리 보셔야? 보셔야 보셔야 와 오케이 탈로는 탈로는 오케이 아 근데 쟤 말 타면은 약간 애매하겠는데 이거 니달리 여기 있어 니달리 여기 있어 어 저거 말 탔어 말 탔어 탈로는 탑 갔다고? 다이브인가? 어 아 진짜 성구야 저거는 나 텔 20초 거는? 아 성구야 조심해 아 잘했다 나 텔 5초 야 성구야 나 텔이 돌긴 하는데 탑 라인이 너무 커 어 야 근데 이거 각 너무 좋아 탈게 탔어? 일단 이 컬 잘 깔았거든 잘 못 깔았어요 아 아 까비인데? 쟤네가 절로 오른쪽으로 빼네? 잠깐만 이거 라인을 밀어주면 우리가 다이브 우리가 다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? 탈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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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리에요 탈리에요 아 난데 이거 아 균시가 마우스 고장 난거지 그런거지 근데 오늘 결승평 어? 킥 있어? 안되겠다 탈로는다 탈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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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탈로는 좀 빡팬데? 잠깐만 이거 탈로는 아 이건 근데 죽으.. 죽고 싶지 않은데? 아악 야 선구야 나 이퀄 10초야? 여기서 5대5 이기면은 게임 가져온다 진짜? 글리치 높으리고 나 2퀄 3초? 블리츠 리퀄인데 뭐 안된다 하.. 탑을 가자 근데 탑 이득 많이 봤다 라인 아까 침대 오 제발 내 블리츠 뭘걸? 블리츠야 블리츠 미드가 할수도 있는데 아 제발 미드 아 나이스 잘했는데? 오오오오오 플레드 어딨지? 클레드 갈 수 있어. 근데 아 근데 진짜 갈 수 있어. 클레드 클레드 갔다. 아.. 아 근데.. 탑에 보이고 했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뭐 와드가 좋게 박혀 니다리랑 같이 뛰겠지? 빼야겠다 니다리가 위쪽 정글을 충분히 올 수 있어 지금 탑 한번 볼래? 얘 노플이라 했지? 이러면 잡았다. 노플이지? 잡았다 이러면 어? 야 내가 막을게 오케이 오케이 야 니다리 탈론 니다리 탈론 니다리 탈론 아 탈론 아잇 아잇 왔네 아 못 밀겠다 이러면 아잇 잠깐만 나 테일링 20초거든? 아 육났었어 탈론 탑인데 왜? W 빠지면 딜비 한번 볼게 너 킥 있는거냐 그거? 그럼 야 이거 와봐 얘 나한테 박으면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? 얘 W 피할게 가자 가자 진구 잡았다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 아아 잘 빠졌다 뭐야 미드가 왜 죽어 따라 나 텔론 있거든? 못 밀어 못 밀어 클레드아 아 탈론 못 잡네 아 은신 너무 사기는데? 야 포블 포블 딴다 포블 미드 막아야돼 우리 탑을 버리고 미드를 막자 나 나 이거 이퀄 20초야 야 차면 잡겠다 선고야 일단 얘는 잡았고 내가 맞아줄게 얘 잡자 내가 잡을게 아 점프 도나? 제발 못 잡을 것 같은데? 미드를 막을게 아 제발 지켜줘 미드 가자 묶었나요? 아 묶긴 했는데 이퀄 써도 뭐 안될 것 같아 야 나 텔리는데 니다리 노플 야 잠깐 가면 가면 다 잡겠는데 저거? 뒤로 돌 수 있거든? 우펌가 없구나 되돼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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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아 되돼돼돼 됐지 됐지 이건 아니 니달리 여기 있는데? 니달리 저 안 되있는데? 부시안에 다있다 니달리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안갔네? 저기요 그거 맞으시면 텔로 바톰 맞으면 이득일까? 이득일꼬 같애 끝이 여기다 여기다 아저씨 나이스 나 좀 멀어 근데 따라가보고 안된다 안된다 나 밀고 빼고 싶은데 전용을 할래? 안되겠다 미드 탐 막아야겠는데 아 근데 제이스가 탈론이랑 할 수 있겠지? 형이 또 양라인 관리를 해야 될까? 얘네만 데리는가? 어 빼야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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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려 한 명만 죽어 그냥 4 4 4 4 클레드 9까지 생각해야돼? 지금 내가 야야야 탈론마도 아니야 클레드 탑에 갈거야 이제 거기 가면 게임 터진다 상대 갔네? 야 야 이거면 이러면 탑을 밀어야 될까? 탑 밀거고 잠깐만 클레드 여기서 뻘찍거리하고 있거든 음 볼게 클레드가 리콜했다가 탑을 가는데 클레드 여기 있어 클레드 여기 있어 아직도 안갔어? 이상하게 하네 근데 더 못 밀겠다 나 이제 진짜 클레드 탑 가야되거든 성구야? 이거 한번 볼게 성구야 이거 가자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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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좋았고 얜 잡았고 봐줘야돼 오케이 아 제발 나이스 미안하다 공구야 맞아줄걸 얘 풀쓰겠다 아 뭐야 뭘 맞으면 어떡해 얘 노풀이야 안 돼 나 E를 못 E밖에 안돼 거 과열이 탑을 한번 더 밀고 가는게 낫겠는데? 탑을 한번 더 밀고 가는게 낫겠는데? 와 진짜 근데 우리팀 꽤 잘하는데? 나 탑 갈 때 좀 잘살이네 폴렝답지 않게 젠구 젠구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? 얘들이 젠구 따라다녀서 그런가? 젠구가 리더여서? 젠구 내 말에 대답을 안하네 그냥 또 용쪽으로 가야지 그럼 아니지 나 나 테헬 40초인데 그냥 탑 갈게 근데 제이스가 바텀 라인 관리를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바텀을 가는게 낫겠어 형이 또 처음 본 사람 잘 못 야 빼 왜 안빼 탈론인데 아 뭐해 맵 안봐? 블리치는 왜 안달랬을까? 오케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저걸 왜 야 미드 보자 미드 보자 일단 집중할 수 빼자 빼자 쟤네가 근데 클레드 오는 타임이라서 나 클레드가 클레드가 클레드를 따볼게 클레드를 딴다고? 클레드 바텀 에이브를 좀 많이 버리긴 하는데 손해는 안봐 야 바론가자 바론 바론가자 얘 용간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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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와봐 제이스 제이스 뭐해? 제이스 제이스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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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딜 안 먹겠다 리드날 위치 보이지 수만 있어? 오케이 형이 이컬로 제 최대한 늦춰줄게 안 뺏기지? 하나 걸자 이컬 깔았거든 얘 어디로 갔을까 벽 넘었다 벽 넘었다 벽 안 넘었다 어 아저씨 죽었고 잠깐만 이거 내가 오른쪽으로 쪼아야겠는데 아 쟤 아니야 내가 안 따라가면은 쟤를 잡을 수가 없다 팔로는 수정포트 아 집갔네 오케이 뭐야? 파괴자 제인구 형 럼블 파괴자래 라이옷이 파괴소 게임 сол이 시社실단이 제인구 형 럼블 파괘 시 ore